아, 족발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언제라 그랬지? 맛이 있어, 없어. 어, 영잔이다. 맛이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줘. 나도 먹고 싶어. 아, 선배님 개인이라고 했느냐. 영잔이다. 근데 맛이 너무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내 하루를 살다가 내가 이 하루 막 이 현생을 살다가 내가 집에 지쳐서 정말 주문 전화를 해가지고 40분, 50분을 기다려서 딱 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족발이 안 와 진짜.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딱 먹었다가 그래, 내가 이러려고 사는구나. 이래서 내가 사는구나. 이래서 인생은 밥길이지. 이래서 내가 살, 이거 먹으려고 사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위로를 받았다. 족발 한 점에 내가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싹 다 내려놓고 그래. 다시 한 번 난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하고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맛이네요. 별명이 생겼네요, 윤 과장님이라고. 원래 별명인가요? 원래 별명인가요? 과장님 오늘도 출근하시네요. 야근하시네요. 어금없이 출근하셨습니다. 어금없이. 어금없이 출근하셨습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려요. 어금없이 출근하셨습니다. 어금없이 출근하셨습니다. 어금없이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출발은 9일 동안 단계를 포근하셨습니다.